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87년 11월 29일 제13대 대선을 코앞에 두고 터진 칼 858기 폭파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저희 방송은 이 사건을 16년째 추적 중이신 신성국 신부님 칼 858기 가족회 지원단 총괄팀장님이신데요 신 신부님과 함께 이 사건을 계속 들여다보고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또 관련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신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성국입니다 예 여전히 씩씩하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 11월 29일 날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칼 858기 사건 32주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번 달 말에 이제 2주기를 합니다 두 주 지나면 이제 32주기인데 네 올해도 추모제가 열립니까 이 추모제가 어떻게 열리는지 혹시 예 예 매년 11월 29일 날은 이제 저희들이 추모제를 거행하고 또 이 이제 이분들이 우리는 그동안 115명의 희생자로 파악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분들이 116명으로 변경이 됐어요 아 한 분이 더 늘었네요 아 한 분이 늘었네요 아 한 분이 늘은 게 아니고 네 네 정부가 그동안 사망자에 대한 숫자 파악을 잘못 계산을 했습니다 아하 일단 추모제는 이렇게 29일 날 어디서 열립니까 그래서 29일 날 저희들이 이번에는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네 네 그 정동 서울 정동의 경향신문 옆에 네 네 수도회가 운영하는 프란치스코 교육관 네 거기에서 올해 이제 저희들이 개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칼기 가족회가 1년에 한 번 전체 가족들이 모이는데 네 이제 항상 이 추모제 때 전국에서 희생자 가족들이 오시고 네 그 다음에 이 사건에 관심 있는 시민들도 또 많이 참여를 합니다 네 추모제 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요 네 추모제는 매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것은 우리 희생자들을 기리는 네 그런 어떤 헌화식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해는 심포지움 형태로 네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어떤 발표회를 우리가 개최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또 헌화하고 분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매년마다 조금씩 그 뭐야 행사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올해는 아마 헌화식 정도에서 올해는 행사를 끝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올해 사실 기자회견도 여러 차례 하셨고 네 진상규명을 위해서 미국도 다녀오셨고요 네 네 상당히 활발하게 이번에 올해 신부님 활동하신 걸로 아는데 네 금년을 돌아보면서 네 그동안 어떤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좀 더 진척된 어떤 성과들이 있습니까 네 네 그렇죠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진상규명이 질적으로 더 좀 많이 진보됐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미얀마에서의 동체 관련된 이 부분이 저희들이 그동안 파악이 안 됐었는데 근데 이제 동체 자네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작년 초부터 확인해서 그 동체를 직접 JTBC 기자들이 가서 확인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올해 두 번 가서 그 동체를 확인했고 그 동체를 건져 올린 어부들을 제가 다 만나서 인터뷰하고 네 또 그 사고 해역에서의 그 좌표까지도 다 구해서 올해 좀 하나의 성과를 거두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동체 수색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일부 자네를 건졌지만 그 동체 가장 중요한 그 비행기 동체 가장 중요한 그 큰 그 데크 부분 네 말하자면 본체 부분이죠 네 본체 부분과 엔진 그리고 블랙박스 이런 중요한 저희들이 잔해를 수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이게 사망자 숫자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115명이 아니에요 116명으로 네 116명입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성과라고 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최근 9월부터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칼기노트라고 네 네 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는 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지금 그 유튜브 채널인데 네 이 칼기노트를 통하여서 지금 알리고 계시는 내용들이 어떤 주로 이제 내용인지 컨텐츠가 어떤 내용들이 지금 몇 회나 지금 방송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금 14회까지 나갔는데요 이 저희들이 칼기노트 유튜브를 제작하게 된 이유가 네 그 칼팔팔기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잊혀졌거나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네 또 이 사건의 진상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1987년 11월 29일 사고 당일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사고의 처음 시작부터 조목조목 사실관계를 저희들이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뉴스에 난다 하더라도 일과성으로 그냥 지나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한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채널이 만들어지면 그것만 계속 다루기 때문에 연결해서 쭉 보다 그렇죠 이해하고 싶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초기부터 그 당시에 언론 방송 기사들 그리고 정부 발표문들 그리고 정부가 조사단이 했던 활동들을 전부 근거를 제시하면서 조목조목 저희들이 사실 확인 그러니까 팩트체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고 또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서 이 전 과정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주 수요일하고 토요일마다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두 차례 일주일에 두 차례 네 일주일에 제가 이제 제목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녹화를 하고요 먼저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PD가 전문 PD가 편집을 하고 완성도를 높입니다 PD가 이렇게 편집까지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잘 만드는 네 아주 전문적으로 잘 만들어졌고 또 여기 관련된 그런 모든 자료들을 우리가 다 거기에 올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설명을 드리면서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네 칼기노트 유튜브에 들어가서 칼기노트 치면 나오는 거죠? 네 네 유튜브에서 올려 있습니다 네 우리 방송 들으신 청취자들께서 좀 관심 가지시고 그것도 구독을 많이 좀 해주시면 아 예 고맙습니다 최근에 신부님 페이스북을 보니까 네 대한항공사가 제시한 칼 858이 탑승객급 자석 배치도를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하시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자석 배치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? 네 이 자석 배치도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그 다음에 정부에 제출한 자석 배치도인데요 네 이걸 보면은 아주 좀 문제가 아주 좀 심각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네 하나는 뭐냐면은 이 좌석 배치도에 탑승객들과 승무원들을 어디에 앉혀라라는 배치를 해놨어요 네 그런데 김현희와 김승일 그러니까 마유미죠 그 당시에 네 마유미와 신이치 김승일이가 신이치입니다 일본 말로 네 이 김승일과 신이치가 앉은 좌석은 승무원 좌석이었습니다 아 그래요? 네 여기 제가 그 좌석 배치표를 갖고 있는데 6789는 승무원들을 앉히라고 그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승무원이 앉아야 될 자리를 김현희와 김승일이 앉았다 그렇죠 아 그것 좀 이상하네요 네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이제 기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탑승자들이 많아서 그러면 그렇게 김승일과 김현희를 앉혔냐 그건 아닙니다 탑승자들이 이 비행기에 다 차질 않았어요 네 좌석이 충분한 여유가 있었거든요 아 그 그러면 다른 어떤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도록 하는 어떤 조치라고 보시는 건가요?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보고요 아 또 더 한 가지 또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은 이 좌석 배치도를 보면은 다 거기다가 사람 이름을 다 써놨어요 네 네 어디에 누구는 몇 석에 앉잖아 이렇게 다 해놨는데 이 일정이요 자석 배치도를 완성한 일정이 세팅시킨 일정이 87년 11월 21일입니다 아 일주일 전에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사람들을 어디 앉히라고 이미 다 결정해버렸어요 우리가 흔히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김현희 김승일까지도 그럼요 아 미리서? 네 미리 다 아 그거는 그들이 그러니까 중간에 탄 거 아닌가요? 그들은 바그다드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요 첫 출발부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비행기 탑승할 때요 탑승권을 끊을 때 좌석 배치도가 나와요 좌석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일주일 전에 이미 탑승할 사람들 좌석을 다 배치시켜놨어요 아 탑승권이 끊기 전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약한 사람들 예 예약한 사람들을 다 이제 그 일주일 전에 이제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승무원 좌석에다가 배치시켜놨어요 예예 그렇죠 또 여기다가 일부러 써놨어요 예 김승일과 김미현희는 여기 앉히라고 또 아주 꼼꼼하게 그거를 기재를 해놨어요 아 예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면요 더 또 재미있는 저희들이 자료가 하나 있는데 네 예 이 좌석 배치도를 완성하기 전에 먼저 기초 자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좌석 배치도가 비어있는 좌석 배치도가 완전히 공란인 상태에서 마유미만 화살표시를 해놨어요 아 화살표 표시를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직까지 좌석 배치도를 안은 공란이에요 다 다른 사람들은 네 그런데 마유미만 7번에 앉히라 7번 좌석에 앉히라고 따로 음 따로 화살표시를 해놓은 자료가 또 있어요 아 그게 나중에 그러니까 사건 터지고 나서가 아니고 그 전에 나온 자료 확실한가요? 아니죠 네 네 그렇죠 아 그래요? 네 그러면 그 좌석 배치도를 만든 사람은 확인됐습니까? 네 그럼요 여기 다 나와 있죠 그 이제 사인이 있거든요 아하 여기에 이제 대한항공 사고대책본부 과장 사인을 해놨어요 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좀 추적을 해야죠 수사를 해보거나 하면은 뭔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서울 김포공항까지 와야 될 탑승객 중에서 중간에 내린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네 그게 누군가요? 네 사실은 제가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탑승객 명단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공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들이 조금 더 이 사람을 확인해드릴 부분 몇 개 있어갖고 그 사람은 이름도 네 그 11월 22일 칼파르팔기가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출발한 게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87년 11월 28일 날 11시 반입니다 아 오전 11시 반? 아니면 아니죠 밤 밤 오후 오후 그렇죠 오후 11시 반에 출발해요 아 그런데 그러면 마침 이제 11시 반에 출발하는데 그 최종 탑승자 명단 네 출발 직전 네 그 명단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음 음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요 명단을 맞춰보니까 그중에 중간에 내린 사람이 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바그다드 공항에서 출발해서 서울 김포마까지 오는 사람 네 그 명단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했는데 네 그 명단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사망했는데 네 한 사람만 그 명단에 한 사람만 사망하지 않고 중간에 아부다드에서 내렸어요 한국 사람인데 그렇다 이거죠 한국 사람 네 네 네 그러니까 김현희 김승일과 더불어서 내린 겁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김현희와 김승일은 바그다드에서 아부다드까지만 탑승권을 끊은 사람이고요 네 지금 얘기하는 제가 얘기하는 사람은 서울까지 와야 될 사람입니다 와야 되는데 중간에 내렸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교통부 관계 직원들도요 그 사람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은 왜 안 왔지라고 말가불가 했답니다 혹시 국정원 직원 아닙니까 안기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은 지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름이 다 확보됐어요 저희들은 이름이 확보됐고 이름과 그 사람 그러니까 이름과 좌석만 이름과 좌석만 알고 있습니까 네 그 사람이 뭐 어떤 회사 소속이 아닙니다 회사 소속도 아니고 그러니까 회사 소속은요 다 써 있어요 어느 회사라고 네 이 사람은 인디비주얼 그러면 승무원도 아니고요 아니고 승무원들은 저희들이 명단이 있어요 예 아주 좀 미스테리한 사람이네요 이 사람은 이 사람만 지금 신원이 전혀 확인이 안 된 사람 이름만 나와 있어요 이름만 확인이 됐다 네 아 참 희한하네요 네 근데 그 밖에도 한국 외교관 11명이 아부다비에서 내린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게 그건 뭔가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주로 일본 언론 일본 언론 주간 신조 지지통신에서 여러 차례 이걸 보도했어요 네 그 제목이 뭐냐면요 아부다비에서 내린 한국 고관 11명 네 이게 계속 보도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 외교관이다 한국 외교관이다 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이거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대한항공이 당시에 이란과 바그다드에서 아부다비까지 오는 명단 네 당시 정부에 제출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외국인들 있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외 외국인들 외국인들 명단이 16명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제출하면서요 11명이 지어진 명단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외국인들 명단에는 나이와 국적이 나와 있고요 네 지어진 거는 이름과 국적을 다 지워버렸어요 음흠 근데 이게 11명입니다 아 아 그래서 당시에 일본 언론이 어디에 출처했냐면요 아부다비와 바레인에 주재하는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네 그 정보를 입수한 겁니다 음 근데 한국 안기부에서는 일본의 언론 기사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한 일이 없습니다 아하 네 참 뭐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11명의 한국 외교관들은 일본 언론의 보도가 네 사실성이 높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1월 30일 날 네 제외 공간장 회의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한국 해외에 나간 파견되어 있는 한국 대사나 영사들이요 네 한국에서 해압하러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중동 노선인 이 비행기를 타야 11월 30일 날 해압에 참고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왜냐면요 당시에 칼 8호 8기 이 노선 중동 노선은요 네 일주일에 한 번 다니는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사람 말고 지금 외교관도 탑승을 했는데 그 명단에는 없는 겁니까 그렇죠 명단에서 지어 그러니까 그 명 11명의 사람들 다 지었거든요 대한항공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아하 11명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맞아 떨어져요 왜 국적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탑승객들은 이름 국적 나이 다 나와 있는데 네 왜 11명은 지었냐고요 그러니까 아부다위에서 내려서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고 왔다는 게 유추 저희들은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와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죠? 아니 그 대한항공을 탔으면 이 마지막 어라이브가 도착지가 서울인데 김포공항인데 왜 굳이 아부다위에서 내려서 갈아타냐고요 그러니까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서울에까지 오야 될 사람들 왜 중간에 이런 다른 걸 갈아타냐고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터질 것을 누군가 누군가 알고 있었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본 당시에 지지통신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기사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이 사고가 날지 알았을까라는 퀘스처 마크를 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국내 언론에는 지금 보도가 안 되니까 일치 안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언론은 어느 데서도 한 군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나 일본 언론이 계속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은 그 당시 보도 지침에 의해서 안기부가 다 언론 통계를 했잖아요 네 일치 안 나왔죠 정말 또 새롭게 지금 드러난 이런 것들까지도 철저하게 좀 앞으로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해야 됩니다 자 현재로서 진상규명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되는 건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진상규명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열쇠는 동체입니다 네 동체 이 어떤 항공기 사고든지 동체를 통해서 사고의 원인을 알아낼 수 있어요 네 밝혀낼 수 있어요 그 동체를 봐야 여기서 김현희가 말한 그 지점에서 폭파가 일어났느냐 아니면 다른 위치에서 폭파가 일어났냐를 봐야 됩니다 네 증거물을 물증을 보여주지 않고 국민들에게 아무리 안기부가 뭘 사고 얘기를 하고 뭘 발표를 해도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 칼파라블릭의 동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누구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그거부터 찾자 네 그리고 확인하자 확인하자 그렇죠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해버렸으니까 네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동체 수색이 우선이고 또 그걸 첫 단추로 우리가 해서 깨어 맞춰야 됩니다 네 그리고 김현희는 동체 수색 이후에 그리고 동체 수사 조사 이후에 김현희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11월 21일 11월 21일 목요일날 여수를 신부님이 오신다고요 네 제가 여수를 강연 초청을 받았습니다 YMCA 평화통일 아카데미 강연차 여수를 방문을 하시는데 네 국가조작과 방공프레임이라는 주제더라고요 주제가 네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강연을 하실지 살짝 그 어떤 저기 구상을 좀 맛보기로 그래요? 네 우선 두 가지 아마 큰 타이틀이 나갈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사고 전반에 대한 조사 이 칼기 사고 전반에 대한 조사가 당시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네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어떤 통일과 평화 문제를 또 다루는 거니까 분담 문제를 네 그러니까 이 칼기 사건이 북한 이 사건으로 북한이 테러 지원국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북한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쳤던 영향 북한에게 미쳤던 영향이 무엇인가 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가 좀 제가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김현희의 신원에 대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 탈북자 출신 이제 홍강철 선생이 가서 집중적으로 김현희의 신원을 탈탈 털어주는 아하 예 그런 또 우리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수의 신선국 신문이 주로 이제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모처럼 오시는 거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 참여 참석해서 또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신부님 그러면 얼마 뒤에 만나 뵙겠네요 직접 네 한번 또 우리 목사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네 그래요 오늘 방송도 상당히 좀 쇼킹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부분들도 좀 앞으로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초노싱티부암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06178288188 passport 0616818888 917988 또 Kardec 평일에 10179888 9179889 10179889 11179889 11179889 12189889 11179889 1218198